1억을 해놔야겠다.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을... 아 봉댕이란 눈이 있는 거 같은데? 되게 관심 있으신가요? 눈을 메모드까지...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재밌어. 보고 있어도 재밌다. 아니 이게 공짜예요. 공짜예요 이게. 재능기부래요. 재능기부래요. 근데... 아니 재능기부라기보다는 이거는... 악기세. 아니 이거는 재능기부라기보다는 자기만족인 거 같은데 이건 세디즘을 만족시키려고 요것인 거 같은데. 보니까. 하하하하 내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? 그러니까 앞에 분은 나쁘지 않은데. 하하하하 아직 완성되기 전까지... 아 되게 턱 깎아가지고 하지. 아니 표정 표정도 왜 저래. 아니 표정도 우선 비열하게 표정은. 아니 아니야 아니야. 이 속눈썹도 저래 길고 저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뚱뚱하게 왔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요. 여기까지. 마가, 마가, 상 risks만 helpful. 아니 악심을 품었네. 하하하하 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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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농담이에요 농담. 장난치는 거에요 농담이에요. 내 놀인다. 내 놀인다. 아니 이 분을 놀리는 거예요. 하하하하 아 진짜 아 특징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코나 코나 입 같은 거 눈 같은 거 그냥 진한 눈 진한 눈썹 같은 특징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쓰시는 부자가 되게 예뻐요 비니 비니 직접 구시 짱한 거요? 아니 이거 수제비니다 수제비니 짱비니 수제비니 별로 안 예쁜데 보니까 내가 볼때는 색깔이 너무 색깔이 너무 오륜총하다 나는 없는 말 못해요 우리 이분한테 제 캐리컬처를 갖다가 부탁드리잖아요 그럼 엄청난 시리즘이 발동할 것 같아서 이분한테는 부탁을 못 드리고 난 저분한테 갈래 나는 박사원 작가는 책에 우리 성절 지금 골라시는 분 있죠 여기 작가 이 작가의 좋은 작가는 지금 박사원이라고 김건희에서 절음을 맡는 작가 너무 비쌍네 우와 여기 걸어놓고 나중에 찾아갈게요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이거 사진 찍으면 올려야 돼? 올려야 돼?